아까 아버님하고 무슨 일이에요? 신경 쓰지 마. 아무 일도 아니야. 당신이 전에 말했잖아요. 부부 사이의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. 뭐예요? 당신 얼굴에 속상하다고 다 써 있어요. 혼자 속 그리지 말고 나한테 털어놔 봐요. 난 늘 당신 편이니까. 지금 그만 변하지 않을 거지? 어떤 일이 닥쳐도 늘 내 옆에 있을 거지? 당신이 전에 말해줬던 것처럼 나도 당신과 늘 같은 마음이에요. 저도 오빠가 가는 길에 항상 그 옆에 있을게요. 고맙다.